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한국어입니다. 45일 완성 토픽2 3급 필수문법 오늘은 저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예쁘다고 해요. 입니다.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같이 읽어볼까요? 마크씨, 다나카시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사귄지 3년 된 여자친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저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예쁘다고 해요. 오늘 배울 문법은 이 문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명사 이라고 하다와 같은 의미예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그대로 그 이야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전달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먼저 다나카가 마크에게, 남자에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여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마크씨가 다나카시한테 듣고 그 이야기를 여자에게 한 번 볼까요? 다나카시가 이렇게 말해요. 제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 이 이야기를 마크씨가 듣고 여자에게 말해요. 다나카시가 그러는데, 다나카시가 말했는데, 또는 다나카시한테 들었는데 예쁘다고 해요. 이렇게 형용사는 형용사 다음에 다고 해요을 연결해서 말해요. 예쁘다, 다고 하다. 이때 형용사에는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형태가 같은데요. 문장으로 같이 볼까요? 안나가 말해요. 학교 근처는 집값이 비싸요. 안나씨가 말했어요. 비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말합니다. 안나씨가 말했는데, 학교 근처는 집값이 비싸다고 해요. 형용사 비싸다, 그리고 다고 해요 연결해요. 비싸다고 해요. 이때 형용사도 다고 해요 이렇게 길게 말해도 되지만 보통 우리는 짧게, 대요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싸대요. 다시 한 번 볼까요? 아이가 말해요. 배가 아파요. 아이가 배가 아파요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다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요. 아프다 형용사, 그리고 다고 해요 를 연결했어요. 우리 아이한테 들었는데 배가 아프다고 해요. 그 다음 접속사 그래서 약을 사러 가요. 그래서 접속사 그래서 를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약을 사러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배가 아프다, 그리고 다고 해요 를 연결해서 말하면 돼요. 그럼 형용사 다고 하다, 그러니까 는 짧게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 하다고 하니까 내일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괜찮아요? 받침이 있는 형용사도 같이 살펴볼까요? 받침이 있는 형용사도 없을 때와 똑같이 다고 하다 를 연결하면 돼요. 안나가 말해요. 제가 사는 집이 좀 작아요. 작다. 받침이 있는 형용사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안나씨가 사는 집이 좀 작다고 해요. 짧게 줄이면 작대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뉴스에서 말해요. 오늘은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은 춥다고 해요. 받침이 있는 형용사, 그리고 다고 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형용사, 그러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줄여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어 볼까요? 오늘은 춥다고 하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구가 하는 말 또는 뉴스에서 들은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말할 때, 그땐 형용사 다음에 다고 하다 를 연결해서 말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우리 같이 퀴즈를 풀어 볼까요?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사람들이 저한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제일 좋아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을 다시 말하는 거죠. 1번, 귀엽다고 하면서, 2번, 귀엽다고 하지만, 3번, 귀엽다고 하고, 4번, 귀엽다고 할 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말할 때, 전달할 때 우리 형용사 다음에 다고 하다를 쓰죠. 이때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A형용사 다고 하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어요. 귀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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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고. 그럼 이 문제는 뒤에 있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하면서예요. 하면서는 어때요? 동시에 두 가지 동사가 같이 일어날 때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저한테 귀엽다고 하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두 가지 동사를 같이. 두 번째는 어때요? 하지만 이죠. 반대예요. 친구들이 저한테 귀엽다고 하지만 가족들은 저한테 귀엽다고 하지 않아요. 반대예요. 세 번째, 고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귀엽다고 하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표현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어때요? 여기에서 무엇, 무엇을 할 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맞는 말은 귀엽다고 말할 때, 그때, 그 시간에 기분이 제일 좋아요 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래서 zwarium전자 준비를 누르세요. 택하는 것의 고ını 상리를 해둘기를 두고요.